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야 이 자식아. 몰래카메라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닐 수가 없어요. 아니야 너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날 시험하는 거야. 그런 성격이신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또 다차원적인 성격도 있고 그리고 또 되게 밉지 않은 성격이에요. 여기 어디고. 아 맨날 한 줄 있으세요? 어디? 부산 중심. 맞나? 바로 사투리 된다. 지금 사투리 된다. 지금 사투리 된다. 맞다 맞다 맞다. 지금 받아줘. 나도 부산이다. 부산이다. 샀다. 반갑다. 이거 왜 아닌 것 같아. 아니다 아니다. 야 내려주세요. 사투리 이제. 여기 어디 가나? 매니저가 어딨지? 아니야. 지금 사투리이다. 사투리이다. 하나 줘라. 사투리이다. 이게 사투리인데. 너무 잘하네. 잘하자. 근데 부산 살았다. 진짜? 부산 어디 살았는데? 부산 서면에 살았다. 어? 서면 어떻게 아는데? 서면 팬사인에 가봤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 내어줘. 나 이거 아니야. 용아야. 안 돼. 용아야. 용아야. 나 내니까. 여기 아니다. 아니다. 진짜. 엄마 먹고 싶다. 아니다 아니다. 양념게장. 양념게장 중 더 좋아하는 게장은? 하나 둘 셋. 양념게장. 양념게장. 아직 제가 심한을 못 봤어. 심한을 봐봐. 심한을 봐봐. 이렇게. 자. 얼굴들이 몸중에 이성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하나 둘 셋. 얼굴. 저도 얼굴 안 봐요. 근데 어떻게 봐줬어? 이거 심한을 봐봐. 심한을 봐봐. 그거 안 했어요. 텔레파시. 텔레파시는. 동표시는 뭐야? 통파시는 뭐야? 아니 수지야. 통파시는 뭐야? 텔레파시. 통하는 텔레파시. 그거를 네가 급해서 통파시라고 한 거지? 어떻게 말했다? 진짜 웃기네. 원래 성춘 불표 촬영을 할 때는 사람도 많고. 집중도 안 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오늘 정말 저 말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만큼 편해진 것 같고. 신영 언니 덕분인 것 같고. 그냥 되게. 되게 재밌어. 재밌게 잘 즐겼었던 것 같아요. 재밌게 잘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잘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잘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잘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잘 부탁드립니다.